지금 전화로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시며 지금 전현희 현직 의원이신 또 전당대에서 뛰고 계시는 전현희 의원을 전환해 보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 가지로. 네. 자 그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권익위원장으로 계실 때의 김국장이라는 분. 네. 여기 잘 아시는 분이죠? 위원장님도. 네 제가 존경하고 아끼된 그런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실무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시고 같이 일을 하셨던 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권익위원장에서 부패방지 업무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뛰어난 직원이었고요. 그래서 권익위원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이니까 이 분하고 보고도 많이 받고 소통도 많이 했고 개인적인 친분도 많았죠.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우시겠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진동하고 힘들어서 우울하세요? 네. 굉장히 좀 많이 힘듭니다. 그 이 분은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디올백 사건 또 류이림 그 누구의 방심위원장인가? 이재명 헬기 사건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익위 구조가 이 분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 모양이죠? 이 분이 담당하는 업무가 부패방지법, 위해충돌방지법, 그리고 헬기 사건 관련 공무원 행동 강령 이런 게 이번에 주 업무고 실무진 중에 최고 책임자죠. 그래서 그 사안을 처리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인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언에 따르면 유서도 잠깐 나왔지만 참 어렵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권익위의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던 위로 미쳤고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을 괴롭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목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분이 권익위의 부패방지 업무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본인이 권익위의 부패방지 업무를 한다는 데 대해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직하고 청렴한 그런 공직자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과 그리고 권익위의 평소 법과 원칙에 따른 이런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마 본인의 양심이나 소신에 비추어 굉장히 괴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과 원칙에 맞는 그런 결정을 했다면 이 분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뇌부가 김근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그리고 내 생각은 달랐지만 거기에 반대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주변인들에게 했다.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이 젊은 강직한 국장을 죽음에 이르도록 몰아간 것은 사실상 저는 윤석열 정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인가요? 전당대에서도 권익위 국장을 죽인 건 김근희다. 이런 주장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희의 명품백 수수에 관해서 김근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과정에서 제가 권익위 수뇌부가 또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잃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김근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사장, 돌아가신 김 국장님의 직속 상관이 결국은 정승윤 부위원장이죠.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권익위는 차관급 부위원장이 3명이 있는데요. 정성윤 부위원장은 그 중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이고 지금 현재 방통위 직무대행으로 있는 김태규 씨가 고충 담당 부위원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심위 부위원장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부위원장 3명이 있는데 부패방지 국장의 바로 직속 상관은 부패방지 부위원장인 정성윤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김 국장의 전원에 따르면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것은 정성윤 이 사람이 밀어붙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성윤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이분들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국장 위의 수뇌부는 그 두 사람이죠. 네. 잠깐만 좀 디테일한 얘기 들을까 원래 위원님께서는 여러 사례 주장하셨지만 디올백 사건은 명백한 사건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해도 명품의 빼박인 사건인데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술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올팩이나 샤넬 화장품 등 김건희가 받은 금품과액이 거의 적어도 300에서 500 그 사이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직자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청탁금지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직자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불법적인 금품 수술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 공직자는 즉각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거고 처벌 규정이 징역 3년까지 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권익위로서는 당연히 부인이 명품 벽 수술을 했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확보를 한 셈이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신고하고 반환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우리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 벽을 주는 걸 거절하지 못했다 하면서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자백을 한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의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 아닙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무의험이다라고 하는 것도 반쪽 자리인 거죠. 이 법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아니라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범죄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현재 민간인이니까 이거는 무의험이다. 결정을 한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 국장께서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 기관으로 보내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그런 소신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묵살한 게 지금 위선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실제로 권익위 수뇌부가 이렇게 원칙과 다른 결론을 내도록 밀어붙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하고 그런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지만 장례식장에 우리 의원님께서 바로 당일날 가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도 만나 뵙고 거기서 더 눈물도 흘리시고 또 전당대회 연설에서도 눈물의 연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정승윤 부위원장을 만나신 모양입니다. 네 그날 일단은 빈소를 찾아뵙는데 부인이랑 어린 자녀 두 명이 정말 황망하게 얘기해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빈소의 영장사진을 보면서 정말 평소 감정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랑 저랑 아이들이랑 서로 껴안고 부정끼않고 한창을 울었습니다. 부인께서 우리 돌아가신 극찬께서 평소에 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황염없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들의 명예를 꼭 지켜달라 그러시는데 그런데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또 사실상 권익위를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 상가집에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시민사회 수석 권익위 담당을 했던 시민사회 수석을 했던 강성규무 의원 또 권익위 정무위의 권익위 담당을 했었던 성일종 저를 탐다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분이죠. 그런 분들, 그런 자들이 상가에 그렇게 옹기종기 앉아있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염치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지 사실은 제 속마음은 진짜 당신들이 이 국장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외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두절미하고 그분들, 그 자들에게 제 값을 반드시 실어야 한다. 이런 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익위 정성룡 부위원장이 쫓아 나와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막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우리 권익위가 뭘 잘못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권익위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잘못한 건 권익위 수뇌부와 윤석열 정권이죠. 돌아가신 국장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분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소신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희생을 당한 거죠. 그런데 정성룡 부위원장의 워딩은 권익위 국장과 자기가 마치 같은 입장에 있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우리 권익위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야당이 자기들에게 권익위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정치 공세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기가 지어야 할 책임을 그걸 오히려 야당에게 정치 공세를 하면서 덧붙이 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거기다가 국민의힘도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야당에게 책임, 정쟁을 한다. 사실상 야당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덧붙이 오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강압적인 조작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위분들을 검찰이 막 그런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여러분이 희생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권이랑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위 사람이 그런 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이재명 대표 책임인 것처럼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이렇게 한 거는 그런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이재명 대표 없는 죄를 만들었으라도 탄압을 해놨는 검찰이 검찰이 가서 수사 조사 한번 받으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 과정에서 억울하게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있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덮어 씌운 게 이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권익위 부위원장도 그렇고 자신들이 했던 그 잘못을 야당에게 덮어 씌우기를 하고 국민의힘도 지금 그런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프레임이 야당에게 덮어 씌우기 자신들은 빠져나가기 이런 프레임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 억울한 조건의 진상 규명하는데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권익위 직원들도 분위기가 침참해 있겠네요. 권익위 직원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관련되어 있는 권익위 고위 수뇌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관련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입국닷하고 속으로만 냉가슴 아리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기 동료가 또 상관이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직원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이러한 것이 절대로 막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진실은 절대로 덮지 못합니다. 아무리 권력으로 누르려고 해도 우리가 박종철 87년도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탁 쳤더니 억 하고 쓰러졌다. 이렇게 덮으려고 정권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정권이 들어주는 극복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권력이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전당대 얘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전당대는 제가 지금 초기에 순위 그러니까 높은 순위에 있다가 지금 미끄러지고 미끄러져서 지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유기. 유적 유기입니다. 전당대에 관련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모든 게 저에 대한 우리 다운데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다만 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마타도와 가짓으로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 불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서 당했던 것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이번 전당대에서 내부의 우리 당원과 지지자 일부죠. 그런 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저를 끌어내리려는 것 같은 그런 제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마음이 아팝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것도 사실이 아닌 허위를 마타도를 해서 저를 의도를 가지고 끌어내리려는 거 이거는 옳지 못하다. 그냥 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료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전혜인 의원실에서 왔던.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고 그렇지만 많은 당원분들의 제 진정성과 그런 허위 마타도에 속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울 선거에서는 전당대에서는 그런 제 진정성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같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가치에 공감해서 민주당과 함께하려고 그때 호남당으로 일컬어지던 2008년 민주당을 영남 출신으로서 지역주의를 깨겠다라는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눈을 펼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와 의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누구를 마타도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이런 적도 없고요. 오직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면만 보면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켜서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장당대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쉬어진 억울한 허위 가차 뉴스에 속지 마시고 호직 민주당을 지키고 그리고 정치를 신의와 의리로 생각하는 전현이를 믿어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권익위원회 김 국장께서 스타디하는 일을 당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애석하시겠습니다. 네. 그것도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또 워낙 듣고 싶으니깐 인터뷰 정리할까 하는데요. 못다 하신 얘기 있으신데. 오늘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이 권익위의 젊은, 감직한 우리 김 국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서 우리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셨겠네요. 네. 고생 많으시고요. 네. 오늘 인터뷰 응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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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